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쌍기역을 배울 거예요. 선생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세요. 끄 자음 쌍기역은 기역과 같은 곳에서 소리가 나요. 쌍기역은 자음 기역과 발음하는 방법이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. 공기를 더 적게 내보내고 목에 힘을 주며 소리를 내요. 끄 끄 기역, 키읍과 비교해 볼까요? 그 끄 크 끄 같이 해 볼까요? 끄 끄 모음하고 같이 읽어 볼까요? 까 깨 꺼 껴 끄 꼬 꼬 꼬 꾸 큐 끄 끼 끄 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1 영어 2 한글자막 by 한효정